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생각보다 별로 안 큰... 우와 예쁘다! 너무 예쁘다! 아싸! 예쁘다! 우와! 내가 이렇게 뛰어가 볼게! 어때? 오이씨! 이거 누워졌어! 찾아마자 망진 괜찮아 언젠가 망치게 돼 있어 감사합니다! 귀여워 오 괜찮은데? 오! 깐지는다! 예쁘다 예쁘다! 피크닉 블랭켓이랑 케이스는 잠깐 옆으로 두고 오늘의 포인트 아이패드 에어 에어팟 프로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! 룰루! 꾸map 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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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핫하이! 이 영롱한 자태를 대박이다! 내 인생 첫 아이패드 거침없다 어떡해 마음대로 안되겠지 미쳤어 다 바꿔주세요 이름을 각인했지요 그리고 이건 뭐지 이렇게 이것도 오는구나 충전기도 네 충전기도 오고 설명서인가 됐다 영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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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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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이 제일 걸릴 같은데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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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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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